이 대학에도, 이 대학에도, 이 대학에도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냐고?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 있다고! 세계 최대 선교단체 CCC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설명해줄게! 마음 놓고 뭐든 물어볼 수 있는 선배가 필요하다고? 순모임을 통해 1대1로 만나 학교 생활에 관련된 사소한 질문부터 학업 진로 등의 고민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도 알아갈 수 있다고! 궁금한 게 많다면 고민하지 말고 순모임하러 고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 큐티모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뜨거운 예배 시간 채플!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순정 수련회까지! 우리 함께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자! 주님 안에서 변화된 너의 모습이 벌써 기대가 되는걸? 그럼 CCC는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훈련만 받나요? 드롤리가! 순서풍, 순여행이 있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먹고 즐기며 만들어가는 소중한 추억 한 페이지!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너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나랑 덜 보러 가지 않을래?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너! CCC가 왔다면 여름 수련회는 꼭 꼭 꼭 가야해! 전국 CCC 멤버가 보이는 한여름밤의 축제! 다 함께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더 가까워진 너를 발견하게 될걸? 가지각색 부스를 통해 성교의 마음을 결단하고 너의 비전도 발견할 수 있다고! 신앙 성장을 위한 여러가지 강의와 다양한 활동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나랑 같이 연말에 하나님이랑 찐하게 시간 보낼 사람 손! 함께 모여 금식하며 개인, 캠퍼스, 나라, 열방을 위해 주님 앞에 불을 짓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돌아보고 기도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은혜 가득한 시간을 함께 누려보자고! 방학에 나랑 해외 안 갈래? 방학 기간 중 약 2주의 시간 동안 가는 단기 선교! 1년 이상 해외 현지 사역을 함께 섬기는 스틴트! 전 세계 6천여 주요 미기척 캠퍼스 보금화를 위한 A6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나라를 경험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 친구가 되고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해봐! 어때? 기대되지 않아? 뿌듯한 한 해를 보내고 싶은 너!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은 너!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싶다면 모두 여기로 와! CCC